잘 들어오니 잘 들어오는데 이것도 안 나오잖아 드디어 잡았다. 다시 좋은 것 같은데? 힘 좀 빠졌나보다. 괜찮네. 야 이거 힘이 진짜 좋다. 에이 재미없어. 안해. 카메라 감지마라. 카메라 감지마라. 재미없어. 한 45분되는 빵백산만이 나왔습니다. 진짜 거기 딱 꽂자마자. 자 조져볼까요? 여기서 사이즈가. 근데 15만원이네. 45 정도 되겠다. 딱 45. 45. 색깔도 깨끗하고. 진짜요? 45. 와우. 내가 호그엄에. 내가 또. 아니야. 아까 내가 너희 시간 똑같아. 저는 4분 4짜라니까요 형님. 호그엄 찔렸네요. 아따가. 내 호그엄이지? 제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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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꺼. 오바메. 아이고. 남신이 하트님. 배스 잡았다고. 남신이 하트님. 100개 감사하지만. 더 있는거 아니까. 더 주세요. 저는. 우와. 무조건 4자 이상 잡는거 같아요. 배스도 깨끗하고. 상처 하나 없고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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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말수가 없죠. 하하. 표정라리 좀 해요. 아하. 아까 그렇게 약올리지로는 지고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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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경. 영당에서. 첫번째. 뵙습니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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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 얼음이 아직도 끼는거야. 해가 이렇게 쏟는데. 하하. 하하. 쪼가리는 돈이 돼요? 뭘 팔아요? 윗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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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먹었어. 형아. 하하. 힘을 안쓰냐? 힘을 안써? 아. 짜친가? 짜친가봐요. 힘을 안쓰네. 물건이 있어요. 에이 짜치네. 한번 느껴보자. 네. 하면돼. 느꼬봅시다. 가만있어 봐. 아 인마. 짜치에요 짜치. 아까 부터 계속 이렇게. 툭 툭 치던 녀석이. 요 녀석이었어요. 아침 시작해서 추스러웁니다 내가 배쓰낚시하면서 가장 작은거 잡은거 같아요 여태까지 배쓰낚시하면서 최하사이즈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뭐얼만하지 않냐? 물었어 왔어 팡팡! 삿개님 5개 감사하지만 더 있는거 아니까 더주세요 버징스벨채터 다운샷 채비랍니다 아재요 야 짜치도 아닌데 30 넘는 애가 이렇게 양아치같은건가요? 아 계속 깐짓거리다 겨우 30쯤 넘는 애가 잡아냈어요 이새끼들이 이거 한번에 안먹고 어깨서 톡톡톡 망둥이처럼 망둥이들처럼 입질을 하는거야 입질을 좀 멍키마타지 건들고 물질 않아요 도둑 보이시죠 도둑 보이시죠 네 아직은 또 햇빛보고 왔더니 또 괜찮아요 해가 이렇게 불어오고 있어요 치하면 되니까 건들고 먹질 않아 갈라고만은 그냥 꼬리만 불고 고마워 오케이 왔어 이번에 왔어 자 이야 하 맛있어 여보 아니 20,000원급들이 30 넘는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배슨이 진짜 깨끗하거든요 빵은 그렇게 없지만 잡힌 흔적도 없고 오케이 왔어 하 일곱 40 된다 야 아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40을 건전했습니다 하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팠다 아 잠깐만 오늘 저 밥주신 어르신들 한테 여기 배스 드신다길래 드릴려고 드릴려고 하 내 하 내 용이 용이 다쳤다 하 이 카라뇨 아 저는 거의 한 거의 어 여기 제꺼 여기있네요 네 제꺼 여기있어요 이게 제꺼입니다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 아 네 여기에서 얼음 염지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네 와 이거 손맛주의인데 하 또 잡으면 또 갖다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하 따라온다는 소리니까 하 따라온다는 소리니까 낚시한지 두달반 세달 두달반 그쯤 8월달에 시작했어요 8월달에 요번연도 8월달에 요번연도 8월달에 요번연도 이제 오케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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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쓴다 이 새끼 뭐야 야 30 정도 30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해준 그러니까 재방송 즐겨찾기 하신 분들이 왔어 짜치다 아씨 물지마 확실히 요즘에 좀 잘나오는 패턴이 중층인거 같아요 예 바닥 탑 시민 아래 거기도 아니고 딱 중층 애들이 바닥에 딱 붙어있지도 않고 바닥에 좀 떨어져있는 중층보단 좀 아래라 그래야될까요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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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왔어 아 크다 아 사이즈 좋구요 아 아 좋다 이거 어 사이즈 좋다 오늘 잡은거증이 제일 크다 45 45 정도 되려나 아 사이즈 좋고 와 왔다가 아 아 아 45 46 7 아 아 윗입 윗입 윗입으로 할게요 아 45 네 보이시죠 아 제 눈대중 정확하죠 단정인데 아 아 오케이 왔어 여덟 마리띠 여덟 마리띠 여덟 마리띠 오케 왔어 아 좋네요 보셨습니까 얻어걸리기라뇨 얻어걸리기라뇨 에이 또 말씀이 심하시네 또 아 얻어걸리기라뇨 아홉번째 울지만 이 새끼야 아홉 원래 김택수리그를 회수하는거에요 이렇게 물림하면서 아아 뭐 아야 뭐 낚시 뭐 어디에 투데이 하시나 아아 진짜 어 나는 예